스냅초렛 스냅초렛 촬영을 전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거의 2년 넘어 아주 황량하게 끝이 없어 기분이 어떠셨어요? 뭔가 막 불안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 걸려서 못 돌아올 거 어떡하지 답은 정해져 있었다 아니 이제 무섭지 않아 이게 뭐예요? 여기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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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 짐을 짐 보관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내니백이라고 짐을 두고 바다 놓고 바다에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의 첫 끼로 먹으러 온 곳 어? 아니 오픈이라고 써있잖아 맛있는 라멘집이라는 곳인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 그래? 어때? 국물이 다르구나? 아 그렇네? 이것도 맛있네 내 크림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다 벌써 오자마자 쇼핑을 하나 끝내셨고요 좋은데 어? 아 진짜 하늘이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저거 보여야 된대? 왜 이렇게 줄 서있지? 뒤에 줄 서는 있다고 오고 왔어요 이제 샤넬 깜봉 회장 샤넬이랑 셀린이랑 주말은 다 쓰러가서 아예 아무 재고도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모습을 밤에 평일에 다시 와서 재고가 있나? 와 사람 진짜 많다 야 항상 이런 거 아니겠지? 진짜 주말이니까 이런 거겠지? 여기 원래 폴메이컬이었는데 바뀌었어 없어졌어 진짜 구름 너무 맛있다 그치? 진짜 구름 너무 맛있다 그치? 오 되게 멋있다 되게 멋있는데? 화면이 더 예뻐졌다 그 다음에 내가 오빠가 그거 들고 얘 집만 올리고 몇 층이야? 1층 뭔데? 그 다음에 아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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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아 짜라라라라 간략 룸투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 아까 지나왔던 바사주 안에 있는 건물이었어. 명품 쇼핑거리 한가운데에 있고 티비 오빠 엄청 큰 티비가 있었네. 오 화장실 깨끗해. 어떻게 했어? 그냥 손을 끌어졌어. 아 그래? 지금 7시인데 7시에 햇빛이 진짜 엄청나 봐요. 네 오빠가 오기 전부터 예약했던 옷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요. 이 사이랑 이 왼쪽이 작다. 바사주랑 음식점들이 엄청 모여있는 데가 됐어. 혜진 언니가 추천했던 바사주 두 랜서. 여기 빛이 너무 예쁘더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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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RH 여기잖아. 미셀에 있는 게 너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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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지성 언니랑 먹었다가. 진. 진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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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했을 찹쌀. 그리고. 은근 Alles 또 다른 중 qualities이였어요. 깨끗한 파티 계란 세레몬의 맛 내 곁바 интерди 밑에 곁바스타를 먹는 거라고 다가봐서 깨끗할 거 같아 보시면 너무 맛있다 한입을 다 먹어야지 더 맛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의 공간이 쭈니돼지 이건 영양고 쭈니돼지 정말 맛있다 저거 진짜 예쁘다 다 초콜릿 카멜 너무 좋아 이거 되게 맛있네 밑에 쿠키도 맛있어 누나는 다ины Ça dámoo 나는 눈이 좋아 나무도 내 방에 들어오신 게 보좌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스냅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민소매를 입어야 하는데 너무 추워서 걱정이에요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연습! 쥐의 생각 쥐의 생각은? 쥐의 생각은? 쥐의 생각은? 쥐의 생각은? 우리 너무 딸지말고 잘하고자 날씨 너무 좋은데? 왜? 너무 예뻐! 이 정도 구름 딱 괜찮아요 미쳤다 미쳤다 구름 너무 멋지다 이제 스냅사진 촬영을 마치고 아 진짜 이거 브이로그로 찍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쉽다 사진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여러분이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멋지게 차려입니까? 화장실 100원 50원 이제 랩이 오니 랩이 오니 Box 당국 그치? 그리고 피전 그리고 피전 왜 피전을 선택? 우리는 피전을 못 못 봅시다 subsidies 완벽하게 그냥 유두 그냥 30분 이제 딸기 이것도 너무 맛있어 이 안에 캐비아 등이 들어가 이 안에 캐비아 등이 들어가 맛있어서 짜란 난 이 라스트 스피가 너무 맛있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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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빵국이 맛있어? 빵국이 맛있어? 빵국이 맛있어? 네, 맛있어 리진이 파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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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 생선이 이렇게 왜 이렇게? 빵국이 맛있어 이제 먹어볼게 이거는 고기 같아 맛있어? 재료는 되게 별른데 요리를 커버하는 것 같아 약간 간 같다 일단 주면 소스를 먹는 이유가 맛있어 자,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다 먹기 오늘의 마음을 놓고 보고싶어 어깨 펴고 진짜 너무 평화롭다 역시 강가가 좋아 그치? 그리고 로컬들 놀이터가 좋은 것 같아 응 조용하고 막 너무 북적이지 않고 생마르탕 안녕 안녕 주맛밥 아 이름이 샹 마트 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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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인간의 정신은 어떤 이유냐? 오, 뭐야, 도착하였어. 가로로는 설 수 없어. 진짜, 완전 좋다. 오케이 끊겼어. 난 못 돌아. 난 돌 수 있어. 야말로 고정으로 이어져서 퀴리티는 이쁘다 이곳엔 칼에 남아있어 퀴리티는 그가 딱 8분 퀴리티는 있다가 퀴리티는 너무 좋아요 스킬을 가진 이곳에 퀴리티는 너무 좋아요 퀴리티는 너무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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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는데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어 가끔 놀러 오긴 좋은 것 같아 졸리다 자자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진짜 긴 하루 아침에 6시 5시, 6시 반이라네 아 지금 그거 오늘이라면서 믿기지가 않네 뱁뱁! 사람 안전 그 대학 후회 아!